넌 왜 그래 지어진 영화 속 오늘은 입으려한 옷 오늘은 또 뭘로 도무지 알 수 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게 아마 이런 걸까 처음처럼 표현하는 법이 드문하지만 네 생각이 알고 싶어 이런 게 사랑일까 사랑 아님 대체 왜 그래 불쑥 튀어나와 내 맘을 흔들네 이젠 익숙해지만 될 텐데 여전해 오늘도 새삼스럽게 널 또 생각해 난 정말 미쳤나 봐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게 아마 이런 걸까 처음처럼 표현하는 법이 드문하지만 네 생각이 알고 싶어 너의 반응이 궁금해지다가도 막상 알려하니 살짝 겁나기도 해 네가 내린 답을 기대하며 대답을 기다리는 나 너의 반응이 궁금해 너의 반응이 궁금해 너의 반응이 궁금해 너의 반응이 궁금해 이런 게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이것도 사랑일까 사랑 아님 대체 너의 반응이 궁금해 너의 반응이 궁금해 너의 반응이 궁금해 너의 반응이 궁금해